황교안 총리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걸 참여정부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돈을 졌다는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는 참여정부도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은 이런 논리라면 현 정부가 미리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게 아니냐며 되물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진작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핵과 미사일 만들려고 돈 줘서 그들이 우리한테 다시 그거 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하지만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을 하면서 국가신용등급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일우 경제부총리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